네, 오늘은 행운포차입니다. 행운포차는 중공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. 국립정신병원 방향으로 나오셔서 쭉 내려오시면 이 사거리가 나옵니다. 이 사거리에 성심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고요. 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중공역에서 국립정신병원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다가 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네, 여기 행운포차 보이시죠? 네,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전화번호 497-1314 네, 행운식당이죠. 행운식당. 497-1314 네, 여기입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손님들이 많네요. 이곳에 많이 모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